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이름은 조선 그런데 이 조선의 범행 전에 검색 기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홍콩의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입원 뭐 이런 걸 찾아봤다고 합니다 조선의 범행이 계획 범죄였을 가능성에 당연히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준성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홍콩의 쇼핑몰 30대 남성이 갑자기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친구도 흉기로 찌릅니다 20대 여성 두 명이 숨지면서 홍콩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던 쇼핑몰 묻지마 살인사건입니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선은 범행 한 달여 전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했습니다 대낮의 도심 한복판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이었고 범행 10분 전 흉기를 사거나 훔친 점 흉기의 종류와 크기 등이 신림동 사건과 비슷합니다 조선은 또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비용 탈출 등도 검색했습니다 감형을 줄이기 위해 심신미약 주장 계획까지 미리 세웠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입니다 조선은 경찰에 계속해서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정신병 치료 전력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하루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망치로 부순 데 이어 여러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조선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계획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강아랑 이준성입니다 김성현입니다 학교 같이 모두 할дел의 상태型